유진 씨, 보통 오전에 뭘 해요? 열 시에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. 점심은 몇 시에 먹어요? 오후 1시에 먹어요. 오후에 뭘 해요? 컴퓨터실에 가요. 거기에서 인터넷을 해요. 히앤 씨, 내일 뭘 해요? 극장에서 친구를 만나요. 몇 시에 만나요? 오후 7시에 만나요.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? 오후 7시 반에 시작해요. 오후 7시 반에 시작해요. 오후 7시 반에 시작해요.